오늘은 어르신들이 저번에 배웠던거 장미를 해보실건데 오면서 보니까 장미가 너무 예쁘게 됐더라구요 장미 소미를 보니까 어르신들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에 배웠던거 오늘 한번씩 다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동작은 기억이 안나.. 자 이름을 각자 소개했나요? 네 이름.. 이름 저요? 저는 최왼장입니다 박수! 저는 노란장미 김미나입니다 노란장미 김미나 콕장미 김미나입니다 콕장미 김미나 동작은 무릎 4번 치고 팔 4번 해보시고 노래 가별이 맞춰서 이렇게 4번씩 하시면 돼요 노래 들으시면서 한번 해보실게요 1,2,2,1 공연 3,1,2,1 참나는 날을 흘리고 나에게도 찰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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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규로운 스타일이 보다는 수업 잘라주세요 부러워! 당신은 단비에 달달한 것 맞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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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당신이 성립뽕밥에 당신은 우리의 아무리 우리의 성립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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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시대에서 고운해 위란해요 다 아무리 둘 나를 제른뽕하네요 어둠같은 눈처럼 자신을 꼬부지 자 녀석 이상 정en석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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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검수